준영이 이야기 정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방이군요. 누구의 방일까요? 준영이 왔니? 네! 준영이는 오늘도 물건들을 아무 곳에나 던져버리는군요. 그럼 방이 지저분해질 텐데 말이에요. 에이, 재미없어. 다른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겠다. 준영아, 저녁 먹자. 어, 밥이다. 준영이의 방은 어느샌가 지저분해졌어요. 준영아, 유치원 다녀와서 깨끗이 손 씻고 양치질 했니? 아직. 씻고 밥 먹어야지. 어서 씻고 오너라. 네, 준영이의 화장실이네요. 정말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지요? 화장실에서도 물건을 아무 곳에나 던져버리는군요. 그럼 욕실도 지저분해질 텐데요. 준영이는 오늘도 많이 피곤한가 봐요. 준영아, 일어나! 준영아, 일어나! 누구야? 난 준영이가 날 아껴주지 않아서 준영이랑 살기 싫어. 맞아. 준영인 날 항상 아무데나 집어던져. 거실 앞에 옷걸이가 있는데도. 준영인 나랑 같이 놀다가 싫증나면 나를 아무데나 던져버리고는 다른 장난감들하고 놀아. 그 뿐인 줄 알아? 다른 장난감도 얼마 못 가서 구석에 던져버리는 걸 뭐. 난 준영이가 싫어. 준영이랑 놀기도 싫어. 난 준영이가 마구잡이로 쓰는 바람에 몸이 너무 홀쭉해졌어. 난 허리에 힘이 없어져버렸어. 준영이 넌 정말 나쁜 아이야. 준영이 넌 정말 나쁜 아이야. 맞아, 맞아. 우리 모두 나갈 거야. 그래, 그래. 우리 모두 나가자. 내일 유치원에 갈 때는 무엇을 입고 가지? 유치원에서 공부할 책도 없는데. 밥은 어떻게 먹고. 몸을 씻지 않아서 냄새나면 친구들이 안 놀아줄 텐데. 준영이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얘들아, 가지마. 다시는 안 그럴게. 응? 다시는 너희들을 아무데나 던져놓지 않을게. 응? 가지마. 아흐. 준영이는 울면서 소리치다가 잠이 깼어요. 잠에서 깨어 방을 돌아보니 방 안 구석구석에 장난감과 옷들이 널려 있었지요. 준영이는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다시는 너희들을 아무데나 던져놓지 않을게. 어머나, 우리 준영이 방안을 다 정리했네. 착하기도 해라. 준영이는 엄마에게 칭찬을 받아 너무너무 기뻤대요.